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강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담사 2급 출제 경향 분석이란 주제로 청소년 상담이 이룬과 실제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제 경향 분석은 최근 4개년도 동안의 기출문제를 토대로 실제 청소년 상담의 시험 문제가 어떤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청소년 상담 이룬과 실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70에 75점이라고 적었지만 75점 이상은 꼭 받으시기를 조금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긴 하지만 우리가 6과목을 보는 데 있어서 실제 상담 연구 방문을 기초 이 과목은 사실상 준비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더 꽈락은 피해야 되니까 40점을 목표로 많이들 꽈락 피하자고 준비하실 텐데 결국 부족한 점수를 다른 과목에서 메꿔야 되는데 다른 과목들이 메꾸기가 만만치 않아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준비하기가 수월하고 무난한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 과목을 75점 정도 가급적 이상 받기를 조금 권장드리고요.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도 보면 60점 간당간당하게 넘으신 분들조차도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는 70점 이상은 무난하게 다 받으십니다. 결국은 이제 가장 준비하기 수월하지만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일단 가장 큰 틀에서 필기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 크게 전 세 가지 시험을 준비할 때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시작하기를 조금 당부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1페이지부터 하잖아요. 막 미출치면서 열심히 시간 투자하면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는 과목 내용들부터 시작하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이론이라던가 상담 기법 이런 파트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문제 비중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시작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나온지는 바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략적으로 전체를 익히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공부하라 이거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은 가급적 처음부터 끝까지를 최대한 끝까지 빠르게 대략적으로라도 익히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흐름을 과목을 마스터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목이나 이론의 내용들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서 세부적으로 보셔야 좀 이게 헤매지 않고 이제 이론을 하나하나 습득하는 그러면서 내 걸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세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일단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를 최대한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시기를 조금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 있지만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제 청소년 상담사 관련해서는 2014년도부터는 기출 문제를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등록을 하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근 연도의 기출 문제들은 다 스스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출제 경향 문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4개년도 100문제 매년 25문제씩 출제했으니까 그 100문제를 토대로 어떤 내용에서 나왔나를 제가 따로 정리를 한 거고요. 5%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4개년도가 결국 100문제이기 때문에 5문제가 출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년도 동안. 그러면 대충 5%라면 매년 1문제 정도 나왔겠죠. 우선 이제 청소년 내담자 2회 파트는 5% 정도 출제가 됐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청소년 상담 이론. 이 파트는 이제 51% 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 출제 비율이고 실제로 최근 4개년도가 그 전 연도에 비해서도 이제 상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그 전에도 뭐 40% 이상 차지는 했지만 최근 4개년도를 보면 거의 한 개의 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3문제 이상 13문제, 1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1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제 최근 분위기 자체가 결국 이제 청소년 상담 이론의 파트가 절반 정도 이상은 출제하는 경향성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상담의 기초가 16% 청소년 상담의 실제가 28% 이렇게 비중이 돼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중요한 것부터 하라고 했죠. 그래서 청소년 상담 이론은 빨간색 줄 돼있는 여기 11가지 이론이 가장 메인이 됩니다. 거의 여기에서 한 문제씩 거의 출제되고 간간히 한 영역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골고루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된다. 이 11가지 영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 이해 파트에서는 발달 과제가 문제 비중은 적지만 이제 변별력이 있습니다. 발달 과제 문제 파트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청소년 시기에 발달에 대한 주요 이론들은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빨간색 돼 있고 또 청소년 상담의 실제 상담의 기술과 기법 결국 이제 자격증을 따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필드에 나와 현장에 나가시더라도 이제 이런 상담 기술과 기법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비중도 많이 나오긴 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실제 변별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챙겨서 보시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 중요한 거는 상담이론 11가지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실제에서 상담 기술과 기법 그리고 이제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에서는 발달 과제 문제 이 파트들이 변별력도 있으면서 실제로 좀 중요한 내용이고 문제 비중도 많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녹색으로 된 부분, 윤리나 상담의 과정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변별력도 있고 문제 비중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빨간색 부분보다는 출제 빈도나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거꾸로 정리하면서 포털 사이트에서 자료를 검색하면 내용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대로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저는 검은색으로 된 부분은 내담의 특성이나 청소년 문제 이해나 상담자의 자제 및 태도 이런 파트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물론 100% 주는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약간 주는 문제, 상대적으로 풀기 쉬운 문제들도 있잖아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트들은 사실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과목 이수를 하면서 배운 지식들도 있고 충분히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제 발달 과제와 문제의 파트에서는 제가 보니까 결국 이제 청소년 발달 시기에서 중요한 이론들이 많은데 지금 소개하는 6가지 이론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정리하고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피아즈의 인지 발달 이론, 여기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역할 업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에릭슨의, 에릭슨이 이제 자아정체감이 청소년기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마르샤가 이제 자아정체감이 좀 더 디테일하게 네 범주로 나눠서 위기의 여부와 수행의 여부에 따라서 네 가지 범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청소년 발달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꼽힌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이 파트에서는 이제 청소년기도 도덕성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이제 길리건은 이제 콜버그가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남자에 좀 더 중점이 돼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성 중추임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또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콜버그와 길리건, 메솔레 욕구 이론, 자기실현의 욕구까지, 생명의 욕구에서부터 자기실현의 욕구까지 그 여섯 단계 욕구이기의 이론, 이 여섯 가지 이론들은 실제로 문제의 출제비는 낮지만 저는 적어도 청소년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청소년 시기의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문제가 나와도 변별력이 좀 있으니까 맞출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이 한 권 있으면 좋겠다, 난 책 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책은 청년 발달이 이해, 정옥분 선생님이 졌고, 학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발달이론이 있기 때문에 따로 책을 사시라고 권장을 드리지만 이제 또 청소년 상담사 2급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론을 따로 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책을 추천하고 그냥 이번 시험 준비하는데 발달 책을 굳이 사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안 사줘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책도 좋고 만약에 책을 안 사면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고 하면 시중에 나와있는 정리된 책을 사셔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된 책을 사시기보다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또 호텔을 해서 이제 서치를 하시면 또 이런 자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 주고 사실 필요까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알아서 잘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파트죠. 청소년 상담사 3급은 이런 무더기로 나오고 가장 많은 영역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11가지 이론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신분석, 개인심리, 행동주의. 개인심리인데 아들러입니다. 행동주의는 학자 여러 명 있죠. 실존주의 그리고 인간중심 그 다음에 게슈탈트, 함정사행동, 인지치료, 현실치료, 해결주식, 교류문석 이 11가지 이론이 거의 매년 한 문제씩 거의 골고루 출제된다. 물론 간간히 빠질 수도 있지만 거의 한 문제씩 골고루 넣으려는 추세로 바뀌었고 이제 보통 최근 3개 년도는 13문제 정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 개나 두 개 이론은 두 문제씩 나오거나 혹은 이제 이 11가지 이론이 짬뽕에서 한 문제로 나오는 그런 경향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들은 실제로 빈도도 굉장히 많지만 또 이제 청소년 상담의 이론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또 기본기 차원에서도 잘 정리돼서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별로 공부할 때는 인간관, 주요 개념, 상담 목표, 과정, 기법 또 이 4가지 파트로 나눠서 학자별로 정리해서 내 머릿속에 숙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은 최대한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보면서 빠진 내용을 추가로 넣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개념적으로 11가지 이론별로 4가지 인간관 부터 상관티비까지는 따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시험 전에도 반복해서 보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이 정리하는 거 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마스터가 됐다. 어느 정도 내가 학문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청소년 상담이 필요한 이론들을 내 머릿속에 넣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남이 정리해놓은 걸 보는 건 큰 의미고 그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정리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전에 다시 한 번 볼 때도 내가 정리하면서 했던 과정들이 같이 연결돼서 머릿속에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할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또 중요한 영역이니까 아무리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 하더라도 이 상담 이론만큼은 내가 정리해서 그거를 따로 정리한 걸 스스로 보면서 이제 다시 이해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은 혹시 이 책이 없으신다면 이 책은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고 권성만 선생님이 쓰셨거든요. 이 책은 이제 독학으로 상담 초보자들이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하게 잘 돼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개과해서의 특징이 일단 기본적으로 독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약해서 나와있다 보니까 한 책이 여러 이론이 나와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초심자들도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기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이 책이 없으시다면 적어도 이제 저는 뭐 시험과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험을 떠나서도 이 책 한 권 정도는 꼭 사시기를 권장드리고 많이 비싸진 않으니까 2만원까지는 않는데 만 얼마 이 정도니까 이 책은 꼭 사시면 좋겠고 이 책은 이제 시험 준비할 때는 보시면 알겠지만 해결중심이나 교류분석 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중심이나 교류분석이 있는 책을 별도로 구매하시기 보다는 요 파트들은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년 상담의 실제 파트에서는 상담의 기수가 기뻐 요 파트가 비율도 문제 비율도 많고 이 파트가 또 변별력도 큽니다. 실제 어떤 내용들이냐 질문하기, 구체화 기술이라던가 감정반영, 재진술, 즉시성, 해석질면 요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저는 이거는 문제 출제 비율도 많고 변별력도 있지만 또 이제 상담을 실제로 현장에서 하려면 요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을 만큼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파트들은 고지 시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꼭 갖춰야 될 소양이기 때문에 역시 시간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요건 이제 내가 숙제에서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을 만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또 책을 하나 추천해 드리자면 또 이제 상담 기뻐 연습 요즘은 워낙 시중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두께가 가볍고 반복해서 연습하기도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직접 쓰면서 하는 건데 써서 하지 마시고 처음엔 답을 봐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면서 한 번씩 말해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문장을 보고 바로 말해보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만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책도 꼭 사시기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권성만 선생님 책이나 상담 기뻐 연습 주도학재서 책이네요. 이런 책들은 꼭 사셔서 꼭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또 챙기셔야겠지만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시간이 아니면 부족하다라고 하시더라도 두고두고 굉장히 쓰일만한 유용한 책이기 때문에 없으시면 꼭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어느 책과도 저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도 준비하고 또 이제 상담에 대한 기본기도 잘 쌓으시라는 입장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사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제 남은 기간 청소년 상담이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한두 달 남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시간 있는 대우라고 하면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다 플러스로 상담이론 11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관점 인간관, 주요 개념, 그 다음에 상담 목표와 과정 그리고 이제 상담 기법 이 4가지 카테고리로 11가지 이론을 정리하는 이거는 꼭 내 손으로 정리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의 정량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럼 당연히 상담 기법이었어요. 이 책도 한두 달 정도면 반복해서 보면서 마스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도 좀 사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용 충분히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확신을 하고요. 남은 기간 잘 준비하시면서 꼭 75점 이상 받으시기도 하고 상담이론에 대한 기본기도 좀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편에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노력하는 광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